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대선 유력 대선 주자들도 증시와 관련된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기대도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려도 됩니다.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방향들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매도가 지금은 주가 급락시에 제동을 걸어놔서 제한적으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언제입니까? 3월입니까? 6월 결정된 게 아닌가요? 여기에 따른 시장의 우려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전면 재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히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전면 재개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면 재개의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 5월 달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됐죠. 코스피 200 종목, 그 다음에 쿠스닥 150 종목,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요. 나머지 2천여 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부분 재개되는 이런 약간은 특히나 해외 관점 내지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이 길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사실 폐지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대선 주자께서도 폐지의 공약을 내걸고 계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도 개선 그러니까 개선을 통해서 이런 공매도의 정상적인 기능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그 기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통해서 공매도를 오히려 전면 재개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매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한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닌데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너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개인 투자자들을 사실 전면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달래질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풀어야 된다는 게 외국인들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가 제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게 풀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전면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물론 공매도가 가능하냐 또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 시장에 들어갈 건가 말건가를 결정할 때 한 가지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350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재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외국인들은 주로 대형주,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이 되고요. 물론 많은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씁니다. 특정 종목에서는 공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는 매입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그래서 공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다 같이 활용하는 이런 롱숏 전략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그럼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냐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매도 이외의 요소, 예를 들자면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요소 내지는 환율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아주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냐 이런 기대는 사실상 조금 과도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메인 포인트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큰 종목들을 많이 거래를 하니까요. 코스피에 200개, 코스닥에 150개는 이미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수준에서만 묶자는 건데 또 그건 아닌 거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감 그다음에 일부 외국계 같은 데서 우리는 사실 주식을 빌려야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미국은 이제 안 빌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안 빌리고 하는 것처럼 일부 좀 노이지도 있고 그랬어요. 공매도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개선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가 불평등하다라는 기울어지는 농장이란 그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당 부분은 지금 공매도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들은 무한정 주식을 빌릴 수가 있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90일까지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상당히 시장에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개인 대주 제도죠. 개인 대주 제도도 지금 현재로서는 90일을 계속해서 연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교사님 그동안은 이제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주식을 빌려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긴 된 거죠? 이미 그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모든 종목 아직까지는 이 대주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이 정도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매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일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기본 계약 단위는 90일입니다만 이 90일을 계속해서 연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기간, 대주 기간에 대한 제약은 이미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일을 계속 몇 번이나 연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60일이 아니라 더 길게도 연장을 하는 것이 이미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도는 좀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개인들이 가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처럼 같이 장 안 좋을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공매도 얘기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할 얘기는 많으나 다른 주제들이 많아서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제도인가 싶기도 한데요.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어떤 목소들이 나오고 어떻게 좀 제도가 개선될까요? 일단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요.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그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 중복 상장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필요하다면 인적 분할이나 혹은 물적 분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거는 존중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게 되면 모 회사도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도 상장되어 있는 이 이중 상장 내지는 중복 상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LG화과 앤솔이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 상장이 되는 경우 특히나 모 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 이중 상장 내지는 중복 상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 물적 분할이 필요한 상황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그런 자율권은 보장할,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물적 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 생성되는 자회사가 모 회사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모 회사의 주가에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모 회사의 주주들이 원치 않는 내지는 조금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회사의 상장, 모 회사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회사의 상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질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을 때 자회사가 상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 간에, 특히 모 회사와 자회사의 주주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면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 물론 이미 우리나라에는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동시에 또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가 사실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아지는 추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내지는 미국과 같은 그런 사례를 참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규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 내지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LG 앤솔이나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다 그런 식으로 동시 상장되어 있고 이중 상장 안 하기 하는 게 포스코 같은 거죠, 최근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분할해서 상장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IPO할 때 인수권을 준다든지 혹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든지 이런 논의도 있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도 신주를 인수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과연 모 회사의 주주들의 불만을 과연 달랠 수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신주 인수권은 그냥 인수할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 회사의 주주들은 이미 그러한 부분, 자회사로 갈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실적을 많이 낼 것 같기 때문에 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신주 인수권을 준다고 해서 이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미 내셨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 회사의 주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은 오히려 상당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기업 공개, IPO와 많이 청약 시장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른바 그 과정에서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 뭐 이경원이 몰렸다는데 이론 한 푼 안 내고 사실 주식 막 엄청 써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것도 개인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게 개선돼야 됩니까? 일단 뻥튀기 청약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의 자정작용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오히려 그러니까 특히 공모가격이 최상단에서 결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관심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은 여전히 공모가의 최상단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뻥튀기 청약들이 시장에 조금 왜곡된 정보를 가져올 가능성,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운용자산의 2배수 또는 3배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조금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제도적인 것 말고도 최근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라든지 또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내부자고래 혐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또다시 불신, 신뢰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해결돼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 시장의 투명성이 계속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사후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후 처벌이 강해짐으로써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 유지,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자 내지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뚜렷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슈진단 오늘은 공매도 재개를 포함해서 여러 증시 제도상의 문제점, 또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까지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